제주도의 구엄리 돌념전 안녕하세요. 허버드입니다. 이번 드론 영상은 제주도의 구엄리 돌념전입니다. 저와 함께 날아볼까요? 구엄리 돌념전은 제주도의 북쪽 에어룹에 있습니다. 이곳은 구엄리 주민들이 현무암 위에서 소금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소금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관광지로 조성되었습니다. 보기 드문 돌념전과 주변의 해안 절경을 감상해보세요. 보기 드문 돌념전 보기 드문 돌념전 지금까지 허버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